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달학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그맥 전문가 정연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제주 중산간 지방에서 사는데 중산간은 이제 한라산하고 해안 사이의 산기슬이죠. 그래서 풀벗고 나무에 물 주고 그러고 살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제주도에 혹시 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주도는 사실은 전 아무 연구가 없는데 제 아내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하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조그마한 데 땅을 좀 사서 나무로 된 집을 좀 짓고 나무를 좀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거죠. 5년 전에 조그마한 나무집을 짓고 상주한 건 한 2년쯤 됩니다. 어떠신가요, 제주 생활은? 저는 아주 좋죠. 서울만 오면 아주 어지럽고 사람 많아서 빨리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또 서울에 오면 미세먼지도 많고 복잡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죽음악에 대해서 지난 시간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연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근사체험에 못한 말씀드린 부분하고 삶의 종말체험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근사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사체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사체험은 이제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즘은 단지 심폐수행술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일부가 한 10 내지 20%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 보고 듣고 하는 또 그 기억 이런 걸 근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사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임사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은 어느 경제학을 전고하시는 명학 교수 한 분은 아주 빛도 보고 하는 근사체험이니까 근사체험이란 번역이 더 좋지 않냐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쓰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사체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건데 죽음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죽음을 경험하는 체험이라니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어지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점차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학계는 사후세계는 하나의 미신이다. 또 근사체험은 환각이 다 치부했지만 더 이상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됐다. 근사체험은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자신의 체험이다. 이런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사체험을 얘기를 하면 동료 의사들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로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당신도 죽을 때 다 알게 된다. 심장이 멎었을 때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꼭 심장이 멎지 않았더라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를 보고 싶습니다. 이 논문들이 너무 잘 안 Combativacional의 순간에 대한 대부분입니다. 이 논문들이 또한 공간에서 보는 것 같고 오늘은 이 논문들이 또한 공간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같은 거지 도저히 이 논문을 관련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논문들이 또한 공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장 진정도 없어서 그리고 또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또 어떤 논문에서 그 논문이 있는 것이고 또한 공간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정된 네 번의 죽음학 강의 중에서 오늘 두 번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근사체험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체험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에 소개된 사례인데 이분은 10살 때 근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느 때는 누가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자기는 별로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혼자 자기는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사체험을 실제 생활에 활용한 인데요. 여기 아래의 그림은 미국 코넥티컷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케네스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근사체험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강의를 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간접체험이죠.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아서도 강의들로서 간접체험을 했던 학생들조차 실제 체험을 했던 사람처럼 닮아가더라.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사체험이 사랑 혹은 친절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분이 30년 동안 이걸 강의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안락사가 시행이 되고 있죠. 말기양 환자처럼 수명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고 고통이 심한 이런 환자의 경우에 일부에서 이런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임종을 맞는 환자한테 빛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자원봉사자가 임종을 맞는 환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빛이 아까 지난 시간 강의 때 말씀드렸던 빛과의 조우에 대한 그런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체험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이런 근사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근사체험 한두 안에 있던 곳이 너무나 멋진 곳이어서 자기는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양육의 의무가 떠올라서 돌아가서 애들을 키워야 돼 하고 생각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육신 돌아오면 무지무지한 고통과 이런 걸 다시 겪게 되지만은 어머니로서 애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사체험할 때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거기 있지 왜 돌아오느냐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라는 데서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를 활동하던 분이 주인공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큰 병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주로 심장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은 외과의사가겠죠. 외과의사가 할 텐데 외과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버릇 때문에 그런지 마취과 의사를 늘 무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과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의사도 병에 걸리고 죽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똑같죠. 병 들고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30분 정도 심폐생술을 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포기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국 마취과의사가 봤더니 자기가 늘 무시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외과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그래서 혼자 심장 마사지를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한 2, 30분 정도 심폐생술 때는 한 2, 3분만 해도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심폐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외과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외과의사가 체외이탈해서 공중에 붕떠서 본 거죠.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에 심폐생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봤더니 자기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은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외과의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온몸에 비지탕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 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현장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는 날 살린 건 당신이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저에게 제보를 해 줬습니다. 아까 란세치라는 유명한 의학학술제에 실린 네덜란드, 즉 서양의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동양권에서도 그런 연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건 대만에서 시행된 연구인데 우리 몸에 두 개의 콩팥이 있죠. 신장이 있고 신장이 하는 일이 몸에 노폐물을 찌꺼기를 걸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생기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계속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혈액 추석술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받는 콩팥병 환자에서 근사치미 2층 영향 이런 제목으로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는 7개의 병원에서 700명이 넘는 혈액 추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2007년도에 저 아래에 있는 미국 신장평학회제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도 보고 이런 긍정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저자들은 의료진도 이런 현상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게 결론이었는데 이 연구를 보면서 놀라운 건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근사체험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재단도 따로 설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저런 유명한 애널리스 오브 뉴욕 에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학수지에도 근사체험은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자신의 체험이다. 이런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기가 좋은데요. 1년에 몇 천 편씩 논문이 쏟아져 나오면 다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그렇게 연구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경외과 의사가 이런 근사체험을 한 내용인데요. 신경외과는 보통 때 두개골을 톱으로 썹니다. 뚜껑을 열고 소위 안에 있는 뇌를 잘라내기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보통 때 맑고 투명하고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뇌척수액에 둘러싸서 사실은 둥둥 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사고로 이 뇌척수액이 대장균의 오염이 되면서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치명적인 세균성 뇌막염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뇌상태에 빠졌었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지만 영혼으로 살아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과학자,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당연한 걸로 갖고 있다가 이런 체험을 본인이 하고 나서는 인간의 의식은 뇌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 미국 ABC TV의 저녁 황금시간대, 저녁 황금시간대 뉴스 시간에 방영됐던 뉴스 일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에 몇 장, 두 장면만 보여드리면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그건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로 환상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이분은 이제 그런 망상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가 기능을 멈췄다가 다시 작동을 할 때 이런 망상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체험을 했던 신규외과 의사도 그 망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내와 담당 의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망상의 시가 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망상이고 근사체험과 전혀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딱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일반인으로서는 두 개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망상을 부정적인 근사체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우물 안에만 살고 있던 개구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물 밖에 나갔더니 바다라는 게 있는 걸 본 거죠. 광대한 바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물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물 안에만 계속 살고 있던 개구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물 밖을 나가봤더니 광대한 바다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는 저기 있는 것들은 미친 소리한다. 이런 반응을 아마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되었던 엘제베스 퀴블로 로스 박사 죽음악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로스 박사는 생전에 죽음 또 죽어감에 관한 강의를 한 70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근사체험을 얘기를 하면 동료 의사들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로스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당신도 죽을 때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많이 봤습니다. 선배나 동료 후배 의사들이 이런 회의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죽을 때나 돼서 아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알고 하면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는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라는 춘천 MBC에서 반영됐던 다큐멘터리의 일부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못 보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교통사항을 입고 아주 심한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개복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개복 수술을 받다가 체외이탈하면서 수술장에서 떠서 수술한 장면을 내려다본 거죠.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생전 수술 장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간호사나 의사 같은 의료인이 이런 체험자였다면 당연히 그건 수술하는 장면으로 묘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까이 본 걸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사체험 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하는 빚 같은 걸 봤다는데 누구는 천사를 봤다고도 그러고 다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주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걸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종교를 갖고 있다면 종교에서 상징되는 인물.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가 성모 마리아를 보는 일은 없고 또 불교 신자가 예수를 보는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교 없는 사람은 종교 없는 사람은 그런 천사라든가 이런 종교의 상징물로 보는 게 아니고 빚 그 자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건 다 달랐어도 뭔가를 빚 내지는 빚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봤다는 건 공통적인 거죠. 고령환자에서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시대 가면서 고령인과 늘어나게 되는데 고령환자를 진료할 때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심장마비라든가 호흡부전, 뇌졸중 이런 게 여러 치명적인 질환으로 혼수에 빠진 48명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가 이런 근사체험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인데. 그런데 아까 퀴블러 루스 박사의 책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어떤 성별이라든가 나이 또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또 환자의 직업 아까 종교 얘기도 드렸죠.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종교의 종류 이런 거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심폐 수생술 때 사용된 약물, 혼수기관 이런 게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안 하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했더니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다음 건데요. 근사체험을 한 대부분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굉장히 진지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분들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란셋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학술제에 실린 그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일본이라는 동양이고 아까 란셋의 연구는 서양이지만 동서양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근사체험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표유약을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 의사들이 아래 있는 것처럼 뇌가 그냥 헷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간 진료사는 뇌전증이라고 바뀌었는데 수술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뇌의 어떤 부위, 측주협이라는 데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빛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또 뇌저산소증이라든가 마취제, 또 환각제 이런 걸 복용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소망투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소망투사인데 자기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뭘 보게 되는 게 소망투사. 근사체험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드렸던 엘리자벳 스키블러 로스박스.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본 로스박스는 절대로 소망투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99%는 자기 부모인데 부모가 먼저 죽은 경우가 아니면 부모를 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소망투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뇌가 헷갈리는 거다 이러한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 뇌를 근사체험을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물이라든가 어떤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이 나 있고 일정치 갖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아까 근사체험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생의 회고가 동반된다고 하는데 약물 먹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근사체험 경우에는 아까 삶에 아주 심대한 변화가 생긴다고 얘기드렸는데 환각제 이런 거 먹었다고 삶에 심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약물을 먹었다든가 또 어떤 물리적 자극 전기 자극을 받을 경우에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근사체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환각제의 경우에는 이런 근사체험과는 달리 공포라든가 기괴한 체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죠. 근사체험에 대한 학문적 의의를 한번 보기로 하죠. 여기 소개된 윌리엄 제임스는 100년 전 인물입니다. 1910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100년 전 인물인데. 그런데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은 워낙은 하바드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화가가 될까도 생각했지만 화가로서의 재능이 자기는 평범한 것 같다 해서 미대를 안 가고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 의과대학 졸업하고 3년간 생리학을 가르치다가 그 뒤로 심리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 사람이 유럽에 초청을 받고 강연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흥분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강연한 걸 모은 게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10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우리에서 몇 년 전에 이런 큰 출판사에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런 책이 출판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심층 종교체험 또 다른 말 신비체험 또 일체 지향적 체험 이렇게 부르는데 신비체험에 대한 네 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체험이 바로 근사체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근사체험도 신비체험의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비체험의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피동성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해서 얻어지는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사체험은 대부분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를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동성,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한 이런 아름다운 광경 이런 거를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하기 어렵다. 이런 게 특징이 하나가 돼 있고 세 번째는 깨달음, 통찰도 얻게 된다. 물론 아주 잠깐이지만 이런 아주 깊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시성.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 된다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널루는 의미에서 하나의 신비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심장이 멎었을 때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꼭 심장이 멎지 않았더라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소개해드린 라인홀트 메스너는 세계적인 등반가입니다. 에베레스트도 무산소 등정을 했고 이런 분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산악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살아나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봤더니 추락하는 사람은 문 밖을 빠져나와서 자기를 관찰하는 자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외이탈해서 문 밖을 빠져나와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락했다는 사실에 지배되지 않고 냉정해지고 시간, 공간, 감각이 소실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생각도 없고 오히려 태연한 기분으로 자기 몸이 떨어지는 걸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살아남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가 수십 년간의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다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생의 회고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메스노는 어떤 어머니 한 분을 인터뷰하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 둘을 등반사고로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가슴 아픔이 느끼는 거는 두 아들이 떨어질 때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까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는데 이걸 듣고 나서 라인홀드 메스노는 사실은 육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의식체가 육체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들 둘은 잃은 어머니가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갔다는 그런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토대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들 잃은 참척에 슬픔을 당한 부모한테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55세 남자분인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해준 내용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보면 시골지 입구 매주 같은 걸 천장에 되게 달아놓죠. 말리기 위해서 달았는데 이분이 10살 무렵에 아주 고열로 신음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열로 신음하다 보면 어느 틈에 자기가 몸 밖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어디까지 떠올랐냐면 매주 달아놓은 천장까지 자기가 떠올라서 고열로 신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심장이 멎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지 않았더라도 아까 산하 등반 중에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나 이렇게 고열로 신음하는 이런 몸이 일종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달했을 때도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머리가 좀 더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족한테조차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혼자 몇십 년을 20년을 이렇게 혼자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칠레에서 경험한 사례인데요. 주인공은 우리나라 교인입니다. 어렸을 때 칠레로 이민을 갔는데 이분을 알게 된 건 세계 내과학회가 2년마다 열리는데 2014년에 우리가 코엑스에서 세계 내과학회가 열렸고 그 전에 2년 전이 2012년에 칠레에서 열렸을 때 대한내과학회 임원들이 거기를 가서 경험하게 된 사례죠. 여기 한참 관광 가이드를 해줬던 분이 바로 어렸을 때 칠레로 이민 간 우리나라 청년이었는데 28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해서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워 있는 동안에 본인이 몸 밖을 빠져나와서 체배이탈해서 병원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봤다고 해요. 그래서 퇴원할 때쯤에는 사실은 걸어서는 병원 다녀본 적이 없는데 병원 구석구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내줄 정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 이슬도 새롭게 보이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런 길바닥에 피어있는 풀, 꽃 이런 작은 것들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대부분의 근사체험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변화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한테 들리는 것 같다.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이겼다가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가 고국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좀 물어보려고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칠레를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 같이 근무하는 내과 교수 한 분이 내과 대한내과의 임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해듣고 제가 근사체험회관의 여러 권의 책을 이분을 통해서 칠레로 보내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근사체험이고 절대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철스님은 다 아시나요? 성철스님을 모르는 불교 신자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은 일찍이 설법 중에도 이런 근사체험 강의를 했었는데 법어집에 보면 이런 근사체험품의 유뇌에 대해서도 불교의 교리로서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유뇌로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어집에 보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유뇌는 세계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점차 벗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이런 전생 사례를 거의 3천 사례 이상 조사된 걸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말은 해왔지만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어서 아마 앞으로는 미국의 환생 유뇌로 박사기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거는 근사체험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얘기도 하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일찍 이런 근사체험 이런 내용을 설법에 얘기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학의 한 연구 영역으로 발전한 근사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학계는 사후세계는 하나의 미신이다. 또 근사체험은 환각이 다 치부했지만 더 이상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수천 명 그 이상의 많은 사례들이 추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환각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초능력 또 유령 같은 이런 초자연적 현상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사체험이 의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보려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꾼 또 목 디스크도 많이 만들어준 분이 스티브 잡스죠. 최장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이 정기에 잘 나와 있는데 병상에 나온 누운 스티브 잡스가 아내 로렌하고 아이들을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애들이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분은 뭔가를 보고 끝으로 남긴 말이 감탄사 세 마디였습니다. 오하우라는 감탄사 세 마디하고 눈을 감았는데 뭘 받길래 저런 감탄사 남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잡스의 영어를 만나서 그때 뭘 받길래 그렇게 감탄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이걸 연구한 분은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패닉이라는 분인데 이건 뭐냐 하면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먼저 죽은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연구가 스포틀랜드에서 이런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책도 사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주식 재테크 이런 것만 사보지 거의 사보지를 않기 때문에 초판 1세하고 이제 절판이 되는데 여기 아주 자세한 내용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트에서 임종 환자를 많이 보는 신문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피터 패닉 박사의 그때 책이 나올 때쯤 인터뷰인데요. 죽음은 스위치가 딱 꺼지는 것처럼 단순한 한 단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의 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가 발생하는 게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퀴블롤 로스 박사의 사후생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 딸 데리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들, 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각기 다른 병동에 이송이 된 거죠. 그랬더니 퀴블롤 로스 박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종 임박한 어린애들을 주로 지켜봤다고 하는데 가봤더니 여자애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핏 남동생이 벌써부터 자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 박사는 엄마가 현장에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죽었다는 건 자기는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다는 거죠. 남동생이 사망했다는. 그래서 이 여자애는 자기 임종 임박해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죽은 어머니하고 불과 10분 전에 죽은 자기 남동생의 맞춤을 받게 된 이런 현상을 삶의 종말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26년에 윌리엄 바레시라는 아일랜드 왕리과학원의 물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어떤 환영을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혈이 심해서 죽어가게 돼 있었는데 1926년대 의료 수준이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거의 죽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상냥한 미소를 띄고 또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간병인이 물어본다. 뭘 보고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 걸 얘기한다. 사랑스러운 비 경이로운 존재들 하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본 거죠. 내가 온다고 너무 반고하시네. 여기까지 보면 아마 죽을 때가 돼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과 같이 있어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동생이 사실은 3주일 전에 먼저 죽었는데 환자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들 일체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건데 이 주인공은 자기 임종이 임박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하고 3주일 전에 죽었지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게 환각이나 머리가 헷갈리라는 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체험자 중에는 과학 교육을 받은 의료인도 많습니다. 간호사인데 새벽 3시에 자다가 뭔가 깨져봤더니 아버지가 침실 밖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81살이었는데 얼굴 모습이 50대 전성기 얼굴을 하고 서 있으면서 그래서 자 일어나서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 나는 것이 나아졌어 하면서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기에 알싸이머 치매로 요양원에서 추병 중이었었는데 그날 새벽 6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3시간 전에 딸을 방문을 하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체험자는 기묘하지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종자가 가족을 방문하는 비슷한 예인데 18살 때 영국에서 호주까지 배를 타고 간 어떤 사내가 겪은 사례입니다. 선실에서 여러 날 걸리니까 선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 중안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자기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질러고 자기가 선실 밖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봤더니 할아버지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호주에 도착해서 영국 집에 연락을 해봤더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선실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내었던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두 달 정도 단기 연수를 갔는데 이분이 올뼈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하는 분입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새벽 2시에 문 밖에 인기이척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심부전증으로 복막 추석 받고 있고 또 심장이 나빠서 고생하던 환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나서 더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교수가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이 환자는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새벽 2시에 만났던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섬뜩하시고 그런가요? 섬뜩하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 때 같은 데 보면 전상 군인이 베트남에서 죽었는데 그 시각에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다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역시 함부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봄물 터지도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다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정된 네 번의 강의 중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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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근사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5년 전쯤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 또 두려움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해결해 준 것은 종교의 교리라든가 어떤 문화적 전통에서 오는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가가 궁금했던 건데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바로 근사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도 직접 근사체험을 해보시나요? 저는 한 적은 없지만 체험한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고요. 제가 15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할 때면 매번 강의는 아니지만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강의 끝날 때쯤 와서 저한테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얘기를 해 주는 걸 제가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보고 들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이 근사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또 생소하다보니까 네, 근사한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네, 근사하죠. 네, 사실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듣고 나니까 죽은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번에는 오늘 마무리 못진 삶의 종말 체험을 마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훌륭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이제 좋은 죽음의 실제 예도 한번 보고 또 사전현명의료의향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연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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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